방탄소년단과 함께 대중가요를 알아보는 시간 방탄소년단과 함께 대중가요 방탄소년단과 함께 대중가요 여러분 여기는 칠레입니다 칠레! 여러분 레알 지구 반대편입니다 지구 반대편까지 왔어 여기 시차가 12시간 차이려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좀 좋은 시간을 지켜내야 저희 방탄가요인데 문제 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물어볼까요? 뭐라나요? 여기서 곡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정해져 있다 어느 뮤비도 괜찮다면 저희의 솔로곡 나머지 다 엑스라는 홈뱅마마가 우리 다 상관들었다 여러분 저는 제 생각에는 진짜요? 이거 굉장히 실현 가능한 미션입니다 저희 팬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저희 모두 장관입니다 그때 뭐였지? 우리 대상 받았을 때 둘 셋이 아마 10위 안에 들어갔을 때 아 진짜로? 네 아 뭐 좀 찾아보세요 멤버들 각자 쪽 저는 찾아볼게요 야 좋아요 뮤비가 없구나 좋아요가 이럴 수가 좋아요가 뮤직비디오가 좋아요가 뮤직비디오가 좋아요가 뮤직비디오가 일단 좋아요 일단 좋아요고 다른 곡 찾아봅시다 좀 리치한 거 있잖아요 예 스와그 그건 등골 브레이크라 야 그런 그런 비혼이네 저는 등골 브레이크도 근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야 등골 브레이크로요 되게 재밌게 찍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노래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 등골 브레이크 틀어봐 제가 틀어볼게요 네 선글라스 딱 끼고 그래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알지 예 예 예 예 예 예 이걸 하면 좀 웃기게 어 야 야 감독보다 야 감독보다 야 이거 이거 야 야 야 야 야 야 나 뭐게 안 나 야 야 등골 브레이크로요 야 등골 브레이크로 왔어요 등골 브레이크로 지금 멀리 연습 다 하고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야 최종 투표하고 갑시다 첫 번째 좋아요 손 자 등골 브레이크 손 자 등골 브레이크 손 자 됐습니다 야 등골 브레이크 이제 곡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감독과 90짜리 신발이면 이거 하나 찍고 그 다음 수백짜리 패딩이면 이거 패딩 하나만 찍고 자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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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쩌면 아 이렇게 해야 빨리 김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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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왔습니다 자 김남준 지금 4표맞고요 감독은 김남준이고요 카메라 감독 전전부 자 뭐 또 있나요? 코디네이터 제가 한번 좀 보고싶으세요 코디네이터 저는 뭐 태양이도 태양이지만 저는 진영 추천합니다 나는 아무도 아닙니다 황당하게 사옥 종결 사옥 종결 시키는 사람입니다 낭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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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칫는 비군이 굉장히 뭐 잘 있고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결 치킨 그리고 진영 패션을 내가 종결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B를 추천하는 게 아 진영이 멘붕이 오면 그냥 막 던집니다 아 아 이거 이거 그냥 야 그럼 멘탈 잡아줘 그럼 B 제가 멘탈 잡아주는 멤버들의 멘탈을 잡아주는 오케이 케어 케어 지금 뭐가 필요한가요? 약간 몸의 컨디션을 위하는 잠깐 우리가 안 하지마 컨디션 저 그거 재미있죠 미소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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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컨디션 중요해요 미소천사 자 이제 기분이 안 좋아하죠 멘탈 키워던 기분이 안 좋아 이 미소로 나를 아니 뭐 미소천사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간식 그쵸 아 맞아 자 그거 황금마차 황금마차 그리고 밥차 밥차 내가 내가 황금마차 할게 모든 소품들을 케어해줄게 짐쿤 짐쿤? 짐쿤 있잖아요 짐쿤? 짐쿤 짐쿤이란 단어가 조금 약간 그럴 뿐이지 짐쿤 좋은 거예요 아니 지민 지민 빨리 가 지민 짐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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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진짜 미소천사 그럼 한 명씩 자기 역할을 이야기한 거예요 짐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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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뭐예요? 저요? 너 비둘기잖아 어? 중요한 역할이에요 중요한 역할 제가 연출이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맨날 맨날게요 스타리스트 써야 돼 저 밥차 밥차 자 우리 중요하죠 카메라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제 짜봐야죠 짜봐요 어떤 장면이 들어야 할 거고 저는 지금 메뉴판을 보고 있어요 저는 카메라를 카메라를 립하는 장소를 하나씩 정해 누구는 창문학 누구는 소파 자 그럼 개인 립할 장소들을 다 적어주셔야 돼요 복도요 슈가 복도 나는 이 도자기 옆에 도자기 옆에 정국아 너도 립할 때 하나 전해 정해 아 장소 어디야 자 나는 엘리베이터 앞에 하겠습니다 저 소파 할래요 엑스 한 대 십대 있어 침대 있어 땅바닥 갈게요 침대도 의상 끝났어 우리 그거야 피 땀 눈물 콘서트 할 때 진주 다진 거 분홍색깔 아 진짜 그렇군 알았어 코디의 스타드 맡깁시다 연결시켜버렸다 아 스타일리스트님 저 뭐 얼리원 없습니까 아니 옷은 통일이야 아 통일이라고요? 통일이야 근데 통일들은 옷이 어디 있어요? 있어 어디요? 티셔츠는 아닌데 자켓은 다 통일이야 아 우리 무대에서 상관없어 진짜 너만에 피 땀 눈물 할 때 그 거기에 목걸이 달고 티셔츠는 화려하게 웨이 형 스타일리스트 누가 시켰나 그리고 형 코디네이터와 동시에 형이 안무 담당해줘요 안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걔네 다 끝난다 야 야 메인 안무 나왔다 이게 바로 어떻게 골이 브레이커 야 좋은데 오 열고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야 되지 카메라 감독 어디 있어 카메라 감독 카강 어디 있어 카강이 없어 여기네 어디 있었는데 여기 어쩐지 뒤에가 어둡더라고 야 야 야 야 야 야 자 6시 15분부터 어떻게 할까요? 굶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 굶은 다 짰죠 아 짰어요? 아니 안무가 어렵지 않아요 봐봐요 언젠가는 후회하게 아 아 끊게 진짜 너무 봐봐 안무는 두 명씩 붙어서 하는 거야 오케이 라라라라 할 때 설마 이거냐 어떻게 하냐 난 마음속이냐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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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바로 긴골 브레이커 와 아 아아 진짜 감동생이야. 야, 이거! BEEK UP MORDE 빨리 두 십짝 지워봐, 빨리. 나, 나, 나 곧 딱 손으로 할게! 자, 구멍이 내리게, 대형이 어떻게 돼요? 대형, 대형, 대형 받아주세요? 대형! 대형, 대형 cross. 자, 안무가 안무가 아세요, 잠깐만. 5 6 7 4 라라라라라라 야, 이거! 강根 형 왼쪽으로 올랐는데? 아, 왜 저? 왼쪽으로 안 쓸데없어? 무슨 소리야. 조금 두 번째 반대로 들어야 해. 우리가 보여주자. 골브레이커! 라라라라라라 진짜 의상 왔어. 지금 딜림이다 여러분. 내 거 타임 탭 어디 있어? 잘 만들어야 돼. 내가 완전 타임 탭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된 이상 잘 만들어야 합니다. 실장님! 다 말 안 들어요. 자, 개인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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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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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자! 야, 이 디레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몇 분 딜레이? 15분 딜레이고요. 개인님 빨리 먼저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어, 지금 바로 이다옵시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야, 이거... 대박이야. 와, 오늘 이상 장난 아니에요? 야, 빨리 침대 터가, 침대 터! 자, 가고! 자! 갈게요. 자! 와, 카메라 좋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수강해주시고요. 형, 멋있는 거 아니야? 네가 바로 등곱을 들고 다 해줘, 다 해줘. 좋아. 오케이, 예, 컷. 컷! 자, 갈게요. 자, 코디 수강해주시고요. 좋다. 간다. 야, 나 대박입니다. 웃지 마, 우승하는데. 고, 사. 이야, 컷! 좋아, 컷! 야, 카메라 대박이야. 야, 카메라 대박이었어, 이거. 사실 안 돼. 아, 완전 싱커러 걸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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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그래, 그걸로 가자. 아니, 너 다 같이 옆에 해, 형님. 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표현해. 자, 갈게요. 멘탈 할게요. 멘탈 정리 좀 해주세요. 멘탈 정리 좀 해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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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조명 좋다! 언제 사람한테 perfect 하는구나.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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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 오. 오, 오, 오. 보여드렸어요, 카메라? 카메라. 롤! 됐어요? 하나, 악, 춤! 뭘 흘러나간다 가방들 이야기해줘 먹는 시인가요? 좋아 슈가야, 슈가야, 폭도 폭도할게요 그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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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을 가서 알려줘요 몰라요 마무리 오 좋아 좋아 다운 거야 오케이, 컷, 컷 자, 렐렛, 다운게요 나 미싱 좀 혼자 올라가는 거 아냐? 나 미싱 좀 혼자 올라가는 거 아냐? 그걸로 끝인데 컨디션이 와, 해야지 진정은 못하잖아요 지금 멘탈이 있어 이게 뭐야? 형이 열린 파트 눌러요? 내가 내려가면 진짜 부족해 대박이다 이거 와, 진짜 저런 테스트가 한 분씩 나온다고 다, 다, 다 더 휴양 으흐흐흐흐흫 딱혔ש 다 지금 너무 춰 너 너무 연습을 잘하는 거 아니야? 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니가 바로 등골블레코 아 자세히 타이밍이 안 맞어 5, 6, 7, 8 유리 뽀뽀 5, 6, 7, 8 5, 6, 7, 8 하하하하하하하 이제 돼야 돼요 좋아 자 이제 촬영의 막바지입니다 자 여기서 단체립 따자 라라라라라라라라 빌어먹을 등골블레코 얘들아 여기 어때? 여기 넓다 자 이제 출발 위치가 어디야? 하하하하하하하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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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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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롤 롤 롤 롤 자 다들 올리세요 올려 자 올려 간다 간다 롤 안다 안다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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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시다 이제 무시 딱 봐야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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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영수는 지민이 딱봐? 진짜 괜찮았어, 괜찮았어, 괜찮았어. 뭐야, 어디서 안 넣어? 야, 형. 이건 매력이에요. 됐다, 안 넣었네. 아, 이거 계속 뚫려. 아, 이거 왜 틀려? 아니, 자꾸 웬터 버리지, 웬터 버리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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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꺼. 야, 단체리, 빨리. 단체리, 빨리. 야, 준비 준비. 내려가면서 찍어야 돼. 내려가면 찍어야 돼. 오, 카메라, 오, 카메라. 레츠 고! 찍어! 자, 고개, 고개! 고개만, 고개만. 오케이, 됐어. 아, 근데 이제 시작할까?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정모아, 거울 됐어! 거울. 어, 괜찮다. 거울이야, 거울이야, 괜찮아.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고개만 해야 돼, 고개. 고개만 앞에 미쳤어, 베이베. 됐어? 가자. 됐어. 야, 얘들아. 우리 지금 서투를 정해야 돼. 왜, 이, 이, 이해성이 이거 불러야 돼? 불러, 제가 말해주시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네? 왜 불러? 왜 불러? 내가 찍어줘, 찍어줘. 아, 좋아. 와, 진짜. 아, 나 호비 형, 호비 형 신발 찍고 있어 지금.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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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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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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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저 차이 봐. 야, 좋아? 야, 하우스 스텝 말고. 좋아, 좋아. 패딩 없잖아, 언니야? 패딩. 야, 품업 패딩, 품업 패딩. 그럼 패딩, 패딩. 좋아, 잘해볼게, 잘해볼게. 잘해볼게. 아니, 이거 지금 원인이 들리게 또. 어, 진짜. 형, 저렇게 멋있었어, 형. 아니, 형, 왜.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리고 서봐.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그거 좋아, 그렇지. 자기야, 없는 자. 진짜 없어보이게. 아니, 형, 써놨습니다, 예, 써놨습니다. 없는, 없는 편으로 해줘. 자, 있는 자 한번 찍어주고. 쉬는 자, 쉬는 자, 쉬는 자, 딱 이쁘게, 딱 이렇게, 이렇게. 아, 없는 자. 하나, 둘, 셋. 자, 없어. 아, 빨리 움직여 봐봐. 어, 걸리버. 잠깐만, 형, 거기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아, 좋다. 좋아, 좋아, 걸리버. 귀엽다. 배 한 번 개 예쁘게 제일 귀엽다. 됐어. 아, 됐어. 자, 다음. 걸리버. 어, 걸리버 같아. 배가 부른 상태? 모의 납기 정도? 배, 배. 배, 배, 배. 배 불러야, 빨리. 배, 배 불러. 배. 배. 배 한 번 예술. 배. 배. 야, 됐어. 자, 다음. 배 불러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너의 마음을 조여버릴까? 아, 이거 춤. 동무, 동무. 마지막. 와, 진짜. 와, 멋있다. 이거 한 번만 더. 완산, 완산 파이트. 아, 끝. 자, 이제 끝났습니다. 야. 정국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자. 애들 얼굴 타이틀을 클로즈업 하나씩만 다 찍어둔. 야, 지금 약간 여신이 돼. 정국아, 약간 위에서 이렇게 찍어. 오, 야 괜찮다. 약간 위에서 이렇게 찍어. 그렇지, 그렇지. 아까 밑에가 더 나왔대. 아, 밑에가 더 나왔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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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국이가 카메라 카메라 한 번만 별로 없다는 말이야. 이게 중요한 것이야. 하하하하. 아니, 이게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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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아, 좋아.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이제 완벽해. 네, 저희 뮤직 비디오가 끝났습니다. 아 이게 항상 저희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주신 모든 가수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스페터가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촬영이 한 10년 안에 한 번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10년 안에만 한 번 해주세요. 우리 10주년 특집으로 한 번 하세요. 10주년 특집으로 하죠. 오케이 알겠어요. 아니 근데 차라라라 하는 거 할 수 있죠. 좋아하고 이런 거 있으면 멋있게 하고 있겠죠. 아 맞아 맞아. 근데 그런 건 기존 뮤직비디오도 많잖아요. 그렇죠. 다들 멋있잖아요. 저희는 다 필요 없으니까 아미를 기분력해야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뮤직비디오를 공부하고 우리 다 같이 잘했어요.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잘했다는 의미로 박수 한 번 해주세요. 이야 엄청 많이 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런 거 해야 돼요? 네 해보죠. 아니 뭔가 그럼 되게 저희한테 고블랑 그 뮤직비디오 다 함께 보시죠! 어떠신했냐고 urate 사진ank Aust Gott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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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